오늘은 어디에 가고 있냐고요? 오늘은 제가 스위스에 갑니다. 캐논 트래블러거 활동으로 EOS R8으로 스위스 발레주에 대자연을 담아보러 갔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수화물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무사히 터를 끊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6월인데도 공항에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저게 다 줄이에요. 아 그리고 캐논에서 브이로그 열심히 찍으라고 신제품 파워샵도 대여해주셨는데 아주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부다비를 흘렸다가 제네바로 가는 거예요. 보딩하러 왔습니다. 보딩 보딩. 그러면 다시 돌아온 강재민의 스위스 여행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제가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행기는 항상 탈 때마다 새롭고 신납니다. 이번 여행에서 스위스까지 가는 시간은 약 하루가 소요됐는데 혼자 카메라랑 놀기도 하고 창밖 하늘을 감상하기도 하고 수면도 열심히 보충해주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종주행하다 보니까 금방 스위스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유럽의 거대한 선매 알프스가 보이고 알프스가 보이니 이제 진짜 스위스에 온 느낌? 이게 기차... 이게 무슨 기차죠? 얘랑 좀...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기차를 타러 왔대요. 근데 이거 좋다. 난 이거 사고 싶어. 이게 저희 1등석에 1등석. 저희는 마티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제네바 공원에서 한 2시간 정도 타야 된다고 해요. 나 이거 사진전 나가야 돼. 어떡하지? 옛날에 밥그릇 다 뺏어 먹으나? 아... 난 괜찮아. 화이팅. 여긴 눈이 없고, 저기는 눈이 없고... 여긴 눈이 없고... 여긴 온통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눈이 있죠? 위에는 춥나봐요. 아... 두꺼운 옷 가지고 왔는데 너무 더우면 안되는데... 아, 맞취럽잖아. 네. 되게 여유로운 동네에요, 여기는. 아, 아. 이 세상... 위엔 내가 이거로운... 와! 버거킹이다. 이런 동네에... 아. 이거 이게 얼마만 하면 되나? 우와! 쿱이다. 저, 저가야 돼요. 초콜렛 따로. 세일한 가격으로 사고 싶어요, 세일. 저희 오늘 호텔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서나, 서나 이렇게... 저도 챔버 테스트 거기서에 그치 네, 스며버 아, 이렇게 네, 녹색이 고소해요 이렇게 우와, 맛있다 이거! 새우에요, 새우! 약간 튀김가루가 많이 없다 우와 돈가스 같지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듬! 마지막이 더 맛있다 톡까지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자유 시간을 받아가지고 두 시간 정도 이 작은 마을 둘러보려고 해요 시계 안 사요? 시계요? 네 하하 로렉스 우와 아니, 근데 되게 예쁘다 저거 봐봐요 예쁘죠? 예쁘죠? 도로가 되게 작은 마을이라 되게 귀엽기엽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유럽에서 거의 다 안 가요 스타벅스 안 가요 오, 진짜? 나는 유럽을 처음 안 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탈리아만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없대요 제 자동차 보험이 악사거든요 하이 아 아 아 정말? 숭실 유니버시티 6개월 양양 양양 속초양양 양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스크림 샷 아 네, 정말 좋은데 저기에 있는 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 작은 도시에서 한국을 아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을 만나니까 약간 신기한 커피 스타벅스 소고기 유럽 모델 문 베이컨 파슨 파슨 스타벅스 그 주문이 가짜 돈 내 얼굴보다 약간 작은 게 맞는 건가 아니야 돈 자체가 되게 작은데 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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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거 괜찮아요 누나! 누나! 뭐라고 하고 왜 자꾸 영어 못하는데? 그래서 너의 집이 여기있어? 되게 예쁘게 나와? 좋다,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 도로들이 거리가 되게 예뻐요 아기자기한데 되게 예뻐 진짜 딱 유럽이야 맞아, 여기 유럽이긴 한데 왜 유럽이라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되게 뜨거워요, 햇빛이 손바닥을 향해 갑니다 다섯 통 가락 제가 지금 스위스 잔디를 밟고 있습니다 스위스 잔디 이게 뭘 의미할까?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이 있는데, 스위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저 물을 받아서 먹으면 된다고 해요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물을 사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바보래요 그니까 거리가 물이 엄청 찰떡하다고 말할게요 이제 아주 벽으로 깨끗하다고 해요 그니까요 수고하실 때가 어떤 게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진짜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수고하실 때가 없는데 creaticum 아이가 너무 좋아 아이고, 이거 저장할 때가 없네 아이고 서차해야겠네 테이크아웃장 왜왜왜? 이게 테이크아웃장 귀여워 여기서 거기 갔다 와요. 여기 쪽 가면 베리랜드라고 있어요. 스페인트 버나드 박물관. 트위스페이스 있으면 꼼꼼히 들어갈 수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밑에 애들 막 이렇게 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좋대요. 좋은 거래. 나는 안 먹긴 하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물이에요. 오 여기 멋있다. 작가님 여기 한번 찍으세요. 왜요? 어떤. 여기. 맥도날드에서. 아이스를 시켰는데 그냥 차가운 것만 나오고. 얼음도 없더라고. 원래 여기 얼음을 짜게 주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니 펑카 오지네 이거. 아니 안 보이네. 근데 뭐 저기서 와도 꼬리 찍으면 되고. 비춰 지나가는 거를 찍었는데 안 찍혔어요. 제가 사진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무튼 뭐 기차가 그냥 숨 지나갔다. 베리랜드. 여기다. 여기에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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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지않은 우리 아직보다 커요. 한국은 아직보다 커요. 백미wide. 얘들아 와봐봐. 한 달이 상팔자다. 택배가 상팔자다. 세인 거 버니지 마오. 좋아. 조홍차 사인드. 괜찮아요 그냥 불맛이에요. 어. 지금도 카메라 3대요. 4대요. 5대요. 마지막에 이거 이쁘겠다 최초로 생긴 성당이래요 너무 딱딱해 아직 덜 익었어 덜 익었어 어디 안 해준 게 익은 거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나 맥주 안 먹는데 들어간다 수다 저희 섹시해요 우와 지금 전방 좋은데로 저녁보러 가고 있는 영상이에요 안 쓸 거 같아 이거 엄청 예뻐 깃발이 이쁘긴 하네 평소에는 이렇게 영상 이게 지금 다 포도밭이에요 미니미니한 포도가 큰 포도가 돼요 그리고 와인이 되죠 이 넓은 곳이 다 포도밭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근데 스위스 포도주가 진짜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포도주는 수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스위스 오면 포도주를 꼭 사래요 뭔가 소리가 되게 자연 친화적이다 고요하고 그니까 한국에서는 진짜 전남이나 막 내려가야 들을 수 있는 포도밭? 네 포도밭 내가 아까 따온 거 서리지어는 체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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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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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 잘 찍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많이 잘 이른데 맛있어 이따 오더 좀 잘 내려주세요 이따 오더 좀 잘 내려주세요 너무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아 너무 즐거워 쩡쩡쩡쩡 쩡쩡쩡쩡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팬들 머물멓 도망 keine 전 이게 여기 이제 성에 왔어요 성 우와, 약간 이거 마비노기 그거 같아, 마비노기 게잎 여기 새도 날라거든요 꼭대기에 와있어요 바로 아래 절벽이죠 제가 딱 이제 푸른 색깔이랑 맞춰서 딱 초록초록초록 아시죠, 그린 고무 날 때 쓰는 거? 돌 날리는 거? 전쟁할 때 돌 날리는 그런 것보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3입니다 좋아 좋아 이런 분위기 약간 넷플릭스에 게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서 몰라요, 그런 거 있었어 여기 진짜 약간 유럽이다, 유럽 거기서 뭐가 보이나요? 막혔어요 푸름은 뭘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시 50분 9시 되기 8분 전인데 밝아요, 진짜 밝아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냐 아직 체크인을 못해가지고 씻지를 못했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보고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이렇게 사진 10분 만에 찍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9시여가지고 다시 숙소로 가서 체크인해서 씻고 안 와 내일은 어디로 가는지 알았는데 알았는데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갖고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엔 확인하고 같이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